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찾아온 주간 DH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이래저래 학술 대회나 워크숍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한양포럼에서 유니코드 및 고안자 코드 연구에 관하여 줌 포럼을 개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북경 사범대학교 문학원 부교수로 계시는 후지아자 선생님께서 오셔서 정확하게 말해서 줌으로 접속을 하셔서 유니코드 및 고안자 코드 연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사실 문자 코드가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이고 뼈대 중에 뼈대죠. 근데 생각보다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근데 정작 이제 닥치게 되면 왜 이 이체자는 입력이 안 되나요? 이 이체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한자는 입력이 안 돼요. 뭐 이런 수많은 얘기들을 현실에 닥쳐가지고 고민하게 되죠. 그 근간에는 사실 문자 코드가 있고 그거에 대한 관심은 어떻게 보면 기본 중에 기본으로써 공부해 놓는 게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줌으로 열리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어가 뭐로 나와 있습니까? 강의 언어가? 당연히 중국어 아닐까요? 네. 번역이 따로 돼 있진 않은데 줌이니까 자동 번역 되긴 할 거예요. 잘 될까? 이분들이 진짜. 저항 궁금하면 제 김말호선 옆에 놓고 공문하면서 통역해! 통역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 중국어 능력자들 꽤 있으신 집단이에요. 필요하면 그렇게 하실 텐데 거꾸로 대부분이 중국어를 하기 때문에 그냥 중국어로 진행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긴 합니다. 네. 한국고전번역원에서 2024년 디지털 동아시아 고전학 학술 대회를 7월 25일에서 26일 사이에 개최를 합니다. 전체 기간은 24일에서 28일이긴 한데 실제 학술 대회는 25일에서 26일 금요일이고요. 사실 이것만 보면 뭘 하는지 잘 알 수가 없는데요. 세부 일정표를 보시면 생각보다 되게 재밌는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수많은 아카이빙, 그리고 DB 사업에 대한 소개는 당연히 있고요. 중국 쪽에서 있는 수많은 다양한 주제들에, 예를 들어서 의학 분야라든지 아니면 총서라든지 이런 다양한 분야의 연구들도 접해볼 수 있는 되게 재밌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되게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줌이면 일도 하면서 겸사겸사 같이 들을 수 있을 텐데 아, 이게 직접 가야 되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고전번역원이 서울시 특별시 은평구 진관로에 있는데 아시는 분 아시죠? 전혀 모르겠습니다. 집이 은평구에 있습니다. 서울에 집이 있으시구나. 여기 가기가 좀 좋아서. 은평구가 서울에서 집값이 제일 싼 곳입니다.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꼭 가보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스케줄을 비울 생각이긴 합니다. 다음은 상어학회에서 열리는 학술대회인데 아카이빙 실천, 지식 현장 기록의 운동성입니다. 상어학회 2024년 여름 전기학술대회로 열리게 되고 여기는 다행히도 줌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카이빙 관련해 가지고 지금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진 아카이브, 뮤지엄이라든지 혹은 문인 지식에 대한 것 혹은 연극 혹은 페미니즘과 실천 이런 다양한 영역에서 열리는 아카이빙에 대해서 소개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사실 기술적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컨텐츠에 집중된 게 아닐까 생각이 되어있긴 하는데 실천 아닙니까? 실천. 실천. 아카이빙 실천. 실제로 화려한 기술보다 컨텐츠가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데크탄이 유의미한 학술대회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가요? 김영진 선생님? 네, 뭐 저기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두 번째 문인 지식인 사초피로 아카이빙은 제가 성균관대 공문과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예를 들면 문인이나 지식인들의 사적인 아카이비라는 게 편지라든가 일기라든가 메모 이런 거 그래서 사실은 이게 데이터가 될까라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정도로 그런 것들을 모으면 어떻게 아카이비가 되는 과정 같은 것들을 보여주실 것 같아요. 일단 이번 발표는 제가 어떤 거 하는 건지는 몇 번 들어봤고 나머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나머지 발표들. 선생님 혹시 어느 시대에 문인지식인인지 조금 대충이라도 아실 수 있나요? 현대, 20대... 아, 저 이제 근데 이제 상호학회는 기본적으로 근현대문학 학술지니까 저 때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뭐 일제강점기 식민지식이나 아니면 그 이외의 해방 그 시기일 겁니다. 이번 소식은 역시 당국 때네요. 당국 때가 이것저것 많이 해요. 사실 이거 이미 소개한 건데 디지털 인문학과 한문학 대회가 이제 당국 대회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그때 간단하게 제가 소개해 드린 적 있죠? 이미. 이렇게 열리는데 제가 이거를 굳이 굳이 올린 이유가 많은 학술대회가 8월 9일, 8월 9일, 8월 9일 이렇게 열리고 또 추가적으로 국립국어원에서 모두의 말뭉치 워크숍이 열리는데 이것도 8월 9일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장소가 전남대학교여 가지고 참가가 좀 제약이 있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모두의 말뭉치 워크숍 시즌2로 알고 있습니다. 시즌1도 잘 진행된 걸로 알고 있고 시즌2가 전남대학교 쪽에서 열리니까 좀 그쪽에 가까이 있는 분들은 이 기회에 한번 참가해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은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 구입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말뭉치 그동안 어떻게 해왔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고 특히 AI 시절에 어떻게 할 거고 특히 고려대학교 송상훈 선생님께서 튜토리얼 시간으로 쭉 잡아가지고 좀 실질적인 것도 같이 알려주실 것 같습니다. 모델 말뭉치가 계속 이런 사업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군입국원 데이터 공유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말이 있었는데 계속 그 이후에 네 뭐 하여튼 여러 모듬 말뭉치 처음에 생기고 정말 그래도 혁신적으로 정말 한국어 말뭉치 뭐라고 할까요?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로서는 정말 좋은 계속 갱신되고 있어요. 요즘에는 정말 다양한 말뭉치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부어 문어 뭐 되게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고 그래서 그거를 좀 계속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어학 연구자가 아니더라도 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 네 한번 그 데이터 포맷이라던가 그래서 아 이렇게 쓰는 거구나 공공 데이터 쓴다 이런 거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뉴스 시간은 여기서 끝!